능력치는 도대체 어떻게 올리는 거야? 아 이게 아닌가? 이건가? 어 이거다 그거 해도 안 올라 그거 해도 안 오른다니까 그 포인트로 퍽 그거 찍는 거야? 스킬 찍는 거야? 스탯이 아니고 그거랑 달라 스탯 말하는 거야? 스탯 와 나 아까 이 길 따라가려고 했는데 조졌네 스탯도 가능하다고? 한번 1업 한번 해보고 한번 있어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차피 곧 1업하니까 이것만 깨도 아마 1업 할 거고 아니야 야 그 근처에서 발견한 적은 위험하다 걔야 어? 로제는 거긴 아니야 너 거 물 구우면 안 된다까 기계 그래 그래피 개쩔어? 야외 방송인지 알았어? 이러고 생각 좀 쩔긴 하지 어 있어봐 있어봐 일단 레벨업 할 때까지 좀 있어봐 기다려봐 좀 기다려보고 권총 바꿔 스타라이트 자동차 극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친절한 게임이네 발견만 하면 레벨업이네 아 발견만 하면 경험치가 올라 어? 저 사람 저거 저거 사람이야 저거? 아니야 사람 아니다 어 사람 아니야 어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체력단거 봐 아 뭐야 뭐 지뢰 있었어? 하하 어 와 와 이런 것도 있어 아 왜 게임이 이런게 있어 으어어 와.. 지뢰도 있어? 잠깐만 정.. 와 이게 지뢰야? 이거구나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배우네요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배우네요 아 저거리에서도 저렇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 저거리에서도 저렇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갈 줄이야 와 저거리에서 저렇게 크게 들어갈 줄이야 와 와 사람 그 와중에 팔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봤어?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어 됐다 아니 얘 얘 얘 얘 한 번 믿어보자 됐어 나 때려쳐 인생은 근접이야 야 야 야 야 야 신난다 재미난다 좋아 좋았어 인생은 근접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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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료 따윈 하지 않아 때로 남자는 도전해야 되는 법이니까 내가 다음 좋았어 뭘 발견했어 여기를 아 이따가 필요없는데 오우 야 여기 엄청난데 이거? 저격소총? 잠깐만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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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야 지금 엄청난걸 발견한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저격소총 명중률 90% 개 조졌구요 피해 13 어어 피해는 그렇게 또 높진 않아 음 자 이거 끼자 이거를 이거 즐겨찾기해야되는 부분이야 솔까 권총 빼 어 뭐가 더 저거 아냐 이거랑 바꿔 와우 와 숨참기도 있네 이거 대박인데 이거 뒤졌어 이거만 넣자 총알이 300발이 넘게 있어 지금 미쳤는데 이거? 이거만 써야겠는데 이제? 어 죽길 너무 잘했는데 이거? 여기 진짜 개쩔었네 어 가만있어봐 인간적으로 스팀팩 하나 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장 한번 뭐야 아 미친 끝이 아니었어? 잡아봐 아 이거밖에 안달아? 어 아파 와 개아파 야 얘네들한테는 총은 개노답이야 근데 근접이 오지 야아이 미친 하하 뛰는거 보소 와아이 미친 와아이 야이 미친 내 팔이 불구화됐어? 그딴거 상관없어 야아 야아 야아아 야아아 깜빈아 깜빈아 에잇 으아앗 안되겠다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뭐야 어 나 버그 걸렸다 화면 안나온다 다시 어 나 버그 걸렸다 화면 안나와 제발 나 버그 걸렸어 화면이 안나와 아아 어 뛰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화면이 나 아 미친 버그 걸렸어 이제 나오려나? 이럴땐 어떻게 해? 아 돌겠네 아무 조준점이 없어 이제 나올거 같애 아 지금도 안나와 인생아 실전이다아 그냥 실전으로 싸워 실전으로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더 있잖아 니네 대가리에 인생은 실전이다 어 쟤 개야 우리팀이야 우리팀 버그 지리네 어 어어 아 깜놀 아 와 근데 체력 너무 많이 달았어 뭘 발견한거야 야 미치겠다 이거는 빠른 저장하고 이거는 메뉴로 나가야겠어 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다시 나와있겠지 자 다음 파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를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야무시 부탁드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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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나오네 뭐 재능이나 뭐 재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야 피가 이거밖에 안차? 큰일났네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구울이 너무 많다 와 미친 아 니들이 근데 방송을 해봐 어 방송해보면 생각보다 시야가 좁아져 어 진짜 방송해봐 방송하면 시야가 진짜 좁아져요 채팅창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자 이거 가져가자 치수? 칫솔이 필요하려나? 이거 문키 스패너는 너무 많고 제가 말하는 시야는 화면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피아님은 절 민망해 하셨기 때문에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저거 구울이냐 저거? 저거 구울이냐 저거? 저거 구울이냐 저거? 위험해 하셨기 때문에 손으로 해놓는게 이제 손으로 감사받고 이정도면 어 좋구요 이제부터는 빠른 저장 응 한 번씩 렉싱턴 렉싱턴 야 여기도 로켓 주유소가 있어? 이럴수가 이게 어? 여기 대표 주유소일줄이야 음 음 음 다왔어 다왔어 이제 다왔어 2월 빡췄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우 우와아 뭐야 야생구글 와 나한테 안달려서 정말 다행이죠? 좋았쓰 이거 총소리 듣고 올지도 몰라 이거 현실적인 게임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해 이럴줄 알았어 자 숨을 참고 뭐야 머리 쏜거 아니야? 야 근데 강아지가 있어도 되게 편하긴 하네 구울은 패드이기 때문에 다리쪽을 쏴야겠어 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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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머리 최대한 쏴보고 와우 왜이렇게 세 아 이제 조금 감았어 이제 좀 감았어 그래그래 차라리 한번 막자 엘더스쿨 생각하니까 딱 감이 온다 딱 한번 막아주고 방패를 딱 막고 어 어 게임에 썼던 기억 딱 생각하니까 이제 감 온다 다음 전투 때는 이제 진짜 리얼 리얼 근접 근육만두 다시 한번 또 그 명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구울 나오면서 약간 근접에다 10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 힘들어지고 있는 게임이 아 아아아아아아 몰래 헤드 쏠려 그랬는데 야아 지적 한번 나오나 이거? 안나오구요? 어 아 패드 개힘드네? 안되겠는데 이거 와떠어 야 이거 패드 진짜 힘든데? 이게 되게 심해 일반 게이머나 훨씬 더 에임 흔들림이 더 심해 훨씬 심해 훨씬 됐어 뭐야 여기